Q. 세븐틴의 컴백쇼 저희는 지금 아 어둡다. 지금 밤이에요. 저희 세븐틴이 컴백쇼 VCR을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아직 다 안 떠났죠? 네! 저는 지금 구강. 이게 뭐라고 하죠? 구강 세정.. 구강 세척은 좀 안 하고요. 네 가글! 가글하는 그 광고를 패러디하는 걸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장면 중에 뭐예요?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는 땡 마켓의 광고를 어 여기가 컴백쇼 VCR랑 찍어보려고 네 마지막 순서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심심해서 고인킹을 폈어요. 음 음 음 음 음! 이따 찍을 때야 돼. 아니 알겠습니다. 사실.. 컴백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설레고요. 또 뭐랄까. 진짜 컴백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렇죠. 좀 실감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보시는 캐럿분들은 행복하시나요?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행복하실 거예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촬영도 잘하고 네. 즐겁게 마무리하지요. 안녕 할까요? 네 그리고 저 5대 5 갈아맞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안녕 네 안녕 이거 otras pero can 11 cray taking 세븐틴 섹틴 섹틴 섹 Veterinary 세븐틴 섹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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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섹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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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섹틴 섹틂 Beau Saiy Mathe SEP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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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틈 나오는데? 셋틈 셋틈 펜쳐 댕да야 게려 이거 x2 5 prai6 7 세븐틴 세븐틴넙 콜라issa 로쇼 제이어스 와 이거 좋다 프레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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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프레젠트 프레젠트 성공! 안무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의 13월의 춤을 역할을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캐럿분들께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라서 되게 많이 떨리고 설레였던 것 같아요 형! 어땠어요 오늘? 춤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눈 앞에 보는 거랑 영상 보는 거 차이 네 맞아요 많이 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캐럿분들 눈 앞에서 노래 보여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우씨씨 퍼포먼스 수장이자 리더이자 시청자 리더 형이자 빨간머리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 근데 진짜 왕곡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힘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역시 이 춤은 네 콘서트에서도 하지 말고 약간 비밀, 비밀의 곡으로 음 약간 여기서 좀 뭔가 13버에만 볼 수 있나요? 오 투자 그럼 평생 못 보겠는데요? 13월이 없으니까요 원래 뭐 13월에 우리 마음속에서 좀 아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체력을 더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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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븐틴이 지금 모자를 둘러쓰고 네 지금 엠넷 프레젠트 스페셜을 위해서 지금 야외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거의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그렇죠 진짜요 송도의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연습실에서 많이 연습하다가 언니는 왜 시에서 왔어요? 언니는 왜 시에서 왔어요? 언니는 왜 시에서 왔어요? 언니는 왜 시에서 왔어요? 다른 곳에서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죠? 아마 컵션 아니야 컵션 꿈에서도 꿈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연실에서 연습하다가 이제 바게에서 찍으니까 되게 촛네요 승관님은 저기서 해볼래요 맛있어 한 번 한 번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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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픈 내가 둘 둘 둘 사실 잘 했거든 역시 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상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렇게 할까? 그럼 약간 맞추기 힘들지 않겠지? 역시 리더들의 정확한 대칭 애매하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스테이지로 들어와서 서로를 맞춰봅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들 정원씨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새로 나온 옷인가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요 핏이라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광고에 나왔어요. 혹시 라디오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븐틴의 정하언니의 따뜻한 우유 한 잔인가? 거기에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선 와 진짜 사야겠다. 정말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피트 핏이지만 정말 따뜻하다고 해서 제가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피트 핏이지만 보온성이 정말 대박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는 다이아나핏. 옥상에서 약간 그런 거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틀란티스의 소년. 아틀란티스의 소년이 언제 가시나? 그렇게 안 떠나가시나? 그럼 추위 언제 가시나로 가시나물로 추위 언제 가시나? 뿡뿡 하지만 다이나필껑 끊으며 이 추위 좀 견뎌있을지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세븐틴 데 기자 강남의 팀장입니다 정규 2층 신에이지로 들어왔죠 어? 비경이 형 컴온 네 저희 컴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도 바꾸고 멋있는데요? 오늘 이제 6시에 저희 앨범이 공개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요 너무 떨려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아 진짜?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데요?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모로 이번에 많은 다짐을 한 앨범이잖아요 틴 에이지 저희 형들도 좀 만나볼까요? 고이 세븐틴입니다 고이 세븐틴 네 준 형도 지금 어떻게 마음가짐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뭐 기분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죠 오늘 머리가 아주 핑크핑크한데요? 네 오늘 방금 연습했습니다 아 방금 연습했고 네 이게 색깔이 정말 빨리 빠지기 때문에 자주자주 연필을 해줘요 아 그래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안 상한다는 점 아 저 걱정하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뭐라고 하죠? 매니큐어 매니큐어? 매니큐어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절대 상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정말 머리카락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준 형은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죠 정규 이제 했잖아요 아주 나이스 네 아마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아 세상이 놀란다 정말 이번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셔서 너무 좋을 거 같고요 네 저희는 이번 앨범에 정말 자신이 바뀌었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 박수도 파이팅 예이 어 굉장히 기대되고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 좀 설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제 나온다 저희한테 엄청 말했잖아요 엄청 흥분된다고 막 엄청 기대된다고 진짜 흥분된다고 진짜 흥분된다고 진짜 흥분된다고 진짜 흥분된다고 진짜 흥분된다고 알겠습니다 많이 틀려줄게요 네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캐럿분들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떤 무대들 다 써보고 싶습니다 다 써보고 싶습니다 박수 오 오 몇 분이라고 말하네 이제 네 우진이 씨 이번 정규 2집 팀의 AZ로 저희가 돌아왔잖아요 오늘의 기자간담회입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설렙니다 어떻게 준비 잘 하셨나요? 네 진짜 간단히 했어요 혹시 컴퓨터예요? 아니요 사람이시죠? 네 감정이 많이 없어 보이실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내일은 저희 세븐틴 프레젠트 컴백쇼가 나오잖아요 네 저 흥분 bru지 서럿 분들이 많이 기대하신 것 같은데 한 번에 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이거 내가 질문하니까 그런가? 네 맞아요 또 needing 윤호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집을 낸 지가 엊그제 왔는데 벌써 저희가 정규 2집을 이렇게 세븐틴 프로젝트 덜 맞는 앨범을 내놓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이번 가수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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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남은 사람 주인공입니다. 한 마디 해줘요. 한 마디 해줘요. 한 마디 해줘요. 리더 형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없죠. 또 이렇게 정규 2집 나오게 됐는데 다들 건강하게, 즐겁게 무대하고 음악하고 항상 행복하자. 떨린다. 떨리지 마. 아, 알겠어. 아,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부부를 조심스럽게 한 번. 네. 세상을 놀래키자 박수 짝짝짝짝짝! 우지가 저에게 선물로 컴퓨터를 사준답니다. 여기서 이상한 발언을 해버리네. 카메라 앞에서 약속해. 약속. 잘해야죠. 이 직업이 매번 앨범을 내고 좀 익숙해져도, 숙련이 돼도 떨리는 것 같아요. 떨리는 건 미안하지. 어떡하지? 너무 떨려. 너무 떨리시죠? 너무 떨려. 아, 떨려. 화이팅! 이번 정규 앨범 2집 타이틀곡 박수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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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정규 앨범이 나오기 전에 힙합, 퍼포, 보컬 이렇게 각자의 유닛 뮤비도 나왔고요. 비기 팀이 또 담겨져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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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끝났어. 아, 떨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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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수고하셨습니다.